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저의원 교육감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연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질성 의원입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님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셨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면서까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받게 신 바 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번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구 오막길 19-3 일대는 과거 가리봉시장 부지로 고물상 사설주차장 등 임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해당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공공주택복합과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합금을 건립으로 구로구 청년층의 주거수요와 인근 주차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들 최선의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급 면적 및 세대수 조적 변경으로 공사 작공이 지연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부지는 펜스로 둘러싸인 채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요청으로 서울시 구로구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충분한 논의 끝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학답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바뀐 공사 지원 이유는 먼저 모둘러 공법이라는 최신 건축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계획했던 디자인과 달리 고품질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올해도 서울시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상지가 영업적인 시장 내부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협소한 여건 등을 고려해 SH공사에서 모둘러 공법을 제안한 것과 디자인 혁신으로 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변경한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가리봉 주민들이 시험 대상도 아니고 상용화되지 않는 건축 공법과 뒤늦게 디자인 혁신까지 적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대를 누가 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신공법 활용, 디자인 혁신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민심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더는 새로운 시도 없이 부족한 예산 없이 그리고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국하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의 좋은 결실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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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